자 두번째 이슈는 박스피에 갇혀있는 이 현재 시장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 대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츠 투자를 해보자 라는 의견인데요. 역시 고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리츠 투자 이런 연말 시즌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고 이럴 때 항상 배당주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금융주를 사야 된다 이런 배당주의 전통적인 공식도 있지만 리츠 투자를 좀 해보자 라는 의견들도 많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리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투자자금을 모아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수익은 임대 수익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매매를 통해서 나오는 시세차익을 배당으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간 수익률의 5에서 7% 정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높게 그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 연말에 다가올수록 배당 관련된 또 메리트가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리츠 같은 경우는 비교적 투자 수익도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10월 이후에 리츠가 한 2.3%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3% 하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리츠 중에서 상위 수익률 좀 높은 회사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케이탑 리츠 같은 경우는 한 7.5% 정도 올라왔고요. 코랑코 에너지 리츠도 한 6% 그 다음에 모드투어 리츠도 한 6%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런 리츠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면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에 공실률도 낮아지고 있고요. 또 그렇게 공실률이 낮아지면 임대료 관련된 부분의 수익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리테일 리치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경우에 10월 이후에 24%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리치가 안정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신 리트 투자할 때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사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리치가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피스를 하는 것도 있고요. 물류센터 아니면 주유소, 호텔 이런 다양한 업종별로 각 리치마다 투자하는 상품이 좀 다르니까요. 그런 내용을 조금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리치별로 해서 배당 시기나 그다음에 배당 횟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어떤 리치는 반기에 한 번씩 배당하는 것도 있고요. 분기에만 배당하는 그런 리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건 리치마다 좀 차이별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. 일단 리치 중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리치는 에너지 관련 쪽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고 있는 코람코 에너리 리치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배당 수익률이 비교적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가 이지스 밸류 리치 같은 경우도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그런 리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리치 투자에 대한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고 코람코 에너지 리치, 이지스 밸류 리치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최근에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연말에 배당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리치 투자에 대한 방법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는데요.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